자 이번에는 포인트 아홉 번째 거 자료 준비 및 자료 처리 기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하드웨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배웠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자료를 이런 우리가 이제 사무관리를 하다 보면 자료를 분명히 쓸 거 아닙니까 그지 요거를 이제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공을 해서 운영진에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여러분들 사무원의 의무이고 어떤 뭐라 그러죠 뭐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무자동화 기기를 어떻게 쓰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자동화 기기에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여기에는 사무자동화 에는 준비 자료를 준비하는 것과 실제 처리하는 요러한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요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겁니다 우선은 사무자동화 기기에는 뭐 여기에서 문제에 가끔 출제가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 문단에 있는 애들이 근데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잘 봐주셔야 되요 사무자동화 기기의 상품으로써 갖춰야 할 성립 조건이에요 사무자동화 기기로써 좋은 제품이 뭐냐 이거죠 비교되는 기기의 구입 가격이 저렴해야 되고 설치 및 유지 보수가 적어야 된다 기기의 설치 면적이 작아야 한다 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사무자동화 기기 선정 시에 도입 시에 고려할 사항 요것도 이제 가끔 출제됩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효과가 큰 기기부터 도입한다 요거 기기를 사용함에 대해서 두려움과 부담감을 주지 않는 기기를 선정한다 업무의 가시적 효과를 크게 주는 기기를 선정한다 요거 객관식으로 나왔던 문제에요 사무자동화 기기의 발전 방향은 작아지면서 휴대성이 있어지고 그 다음에 복합화 통합화 기능 및 성능의 향상 근거리 통신망을 개발로 인해서 사무자동화 기기 간에 어떤 통합이 촉진이 됐죠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는 프린터 따로 있었고 팩스 따로 있었고 스캐너 따로 있었는데 요즘에는 복합기라 그래서 한방에 나오죠 복사기까지 한방에 되죠 굉장히 작아졌고 그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정보처리 유형에 따른 사무자동화 기기 분류에요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기기를 분류하는데 자료 준비하는 기기와 처리하는 기기 전송하는 기기 저장하는 기기에요 자 준비하는 기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료를 준비하는 거 자료를 모으겠죠 자료를 모으는 건 스프레시트 엑셀 같은 거 기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니면 워드 프로세서 이런 거가 되겠고 처리 기능은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되겠죠 전송 기능은 네트워크 저장 기능은 보조격 장치나 주격 장치 주격 장치는 또 저장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럼 자료 준비 기기 구분하기가 좀 애매하기는 해요 자료 준비 기기에는 워드 프로세서에요 얘는 프로그램입니다 소프트웨어 그래서 문서의 작성 편집 저장 등의 기능을 가지고 일반 타자기보다는 문장의 수정이 용이하고 문장을 정리할 수 있고 문서의 저장 및 검색이 유리하다 여러분들 한글 많이 쓰시죠 MS Word 많이 쓰시죠 스프레이시트 여러분들 얘가 바로 엑셀입니다 그래서 수식, 함수, 차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쉽게 처리할 수가 있대요 자 쉘 단위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고 행과 열로 구성된대요 엑셀 나중에 이제 다 배우시게 될 겁니다 실기에 가서 쉘의 참조 방식은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엑셀이 있다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대량의 작업을 일괄 자동 처리할 수가 있다 최근에 들어서 이 스프레이시트 데이터 분석 기능이 사실은 5년에 한 번 이렇게 출제됐었는데 요즘에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커말 2급 정도 있으시면 쉬운 내용이죠 우선은 피버 테이블이 뭐냐 정렬, 부분합, 시나리오, 목표값 찾기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우선은 제가 간단하게 예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커말 1급에서 쓰는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얘가 피버 테이블이에요 원래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얘를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피벗이라고 하는 게 각을 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얘를 피버 테이블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에 이쯤에다가 하나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해 가지고 원래는 이제 위에 보면 이름이나 이런 항목 등이 쭉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 항목 등이 있는데 얘네를 이렇게 보고서 필터로 넣는다거나 강사 구분 또 여기에서 수강료 뭐 이렇게 넣고 강사명 이렇게 넣으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수강료 이쪽에는 강사 구분이 1, 2, 3, 4로 돼 있나봐요 예를 하지 말고 분류로 이렇게 넣어 봅시다 그러면 성인 중에 구기자인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축을 바꿔가면서 우리가 통계치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애를 우리가 피버 테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번엔 정렬은 뭔지 아시죠? 그냥 내림차순 오름차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데이터에 가서 뭐 이름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한다 그러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렇게 정렬할 수 있는 거 얘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 부분합 같은 경우는 특정 항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분류해서 통계를 내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리죠 여기 보면 이제 분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통계를 낼 때 써먹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부분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자동화에서는 쓰진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수강료의 합계를 계산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성인들의 요약을 계산할 수 있어요 수강료가 총 얼마의 요약이 합계가 총 얼마인지 혹은 평균이 얼마인지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부분합이고 자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예측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를 이렇게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볼까 얘도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지금 할인율이라는 애가 있죠 근데 얘가 여기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시계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제 할인율이 20%일 때 총 금액이 여기에 나와 있는 31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30%로 올렸을 때 혹은 10%로 내렸을 때 쓰는 게 바로 시나리오예요 얘는 여기 있을 거에요 그래서 추가 해가지고 인상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 눌러주고 변경할 셀은 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변경할 값이 지금 20%니까 얘를 인상이니까 30%로 바꿔 볼게요 자 이 상태로 추가하고 이번에는 인하 인하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10%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주면 시나리오가 들어가고 얘를 요약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 셀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얘네가 지금 현재 값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계산이 좀 이상하게 됐나 봐요 하여간에 인상됐을 경우에 얘가 늘고 인하했을 때 얘가 줄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게 지금 셀이 잘 연결이 안 됐나 봐요 요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아 요게 지금 참조가 잘못됐군요 얘가 얘를 참조하고 있어야 되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해놓고 다시 해보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여기에서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놓고 요약 요렇게 해주시게 되면 요렇게 보이시죠 현재는 240만원인데 인상되면 210만원이 되고 인하가 되면 270만원이 되고 요런 식으로 해서 돼야 됩니다 네 이 시나리오는 좀 아까 보셨듯이 이 변경되는 값이 여기에 데이터에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수식에 좀 이따 이제 보게 되는 이제 목표값 찾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표값 찾기는 1차원적이라고 그러면은 시나리오는 다차원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얘가 20%인데 얘를 가지고 우리가 목표값 찾기를 이용을 해서 얘가 찾는 값 요거를 하자 요게 만약에 300만원이 되려면 요게 몇 프로가 돼야 되느냐 요런 걸 찾을 때 목표값 찾기를 쓰게 됩니다 얘가 300 하나 둘 셋 넷 됐을 때 얘가 몇 프로가 되면 얘가 300만원이 되느냐 그래서 딱 보면 얘가 3%가 되면 얘가 300만원이 된다 이렇게 하나의 목표값을 정해서 내가 추적할 수 있는 애를 목표값 찾기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다차원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걸 이제 시나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함수도 요즘에 가끔 나오는데 그래서 카운트 A하고 얘네는 나중에 여러분들 다 실기에서 배우시게 되는데 우선 카운트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운트 이렇게 해주시고 요 범위를 요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몇이 나올까? 카운트는 두 개가 나옵니다 숫자에 대한 것만 개수를 세워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카운트 A는 올이에요 올 모든 하여간에 채워져 있으면 다 개수를 세워라 이거죠 요렇게 얘는 4가 나오죠 왜? 요렇게 4개는 채워져 있고 여기 2개는 비어있으니까 요거랑 또 비슷한 게 이제 카운트 블랭크라는 애가 있어요 자 카운트 블랭크라고 하는 거는 비어있는 거에 개수를 세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기 두 개가 비어있으니까 두 개의 쉘이 비어있다 요렇게 계산할 때 쓰고요 자 룩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험에 사용은 안 돼요 커말 1급 정도 가면 쓰게 되고요 인다이렉트라고 하는 애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룩업이 여기 예제가 있을랑가 모르겠는데 마땅한 예제는 없을 것 같은데 마땅한 예제는 음 요게 있구나 자 요게 바로 이제 룩업을 쓴 경우인데요 여기는 지금 커말 읽으면 복잡하니까 이렇게 되어있는데 뭐냐면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요 한 글자 있죠 요거를 찾아가지고 여기에서 그 등급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룩업을 쓰는데 룩업에는 뭐 V룩업, H룩업 이런 애가 있는데 또 룩업도 있고 총 3가지 함수가 있는데 사무자동화에는 뭐 V룩업이나 H룩업 정도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룩업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고급 함수예요 다양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룩업베일류라고 하는 거 이걸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룩업베일류는 내가 여기에서 오른쪽에 한 글자를 가져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함수를 써야 돼 그냥 간단히만 보세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light,1이 우리가 가져올 거예요 이를 찾았고 룩업벡터는 내가 찾으려고 하는 범위 그리고 절대참조라는 애를 적어주고 result벡터는 내가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범위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게 되면 자 이렇게 끌어보면은 얘네가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얘네가 지금 음 여기서 찾아진 애가 문자열함수 나중에 이제 사무자동화 가시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실계 가면 문자열함수로 쓰면은 얘네는 문자예요 지금 숫자로 보이지만 얘는 문자입니다 컴퓨터는 지정해주기 전에는 얘가 뭔지 몰라요 얘를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이거 곱하기 1 하는 것도 나중에 실계 배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얘네가 이제 수치값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1은 1 뭐 4는 2 뭐 이렇게 해서 뭐 2는 B 이렇게 해서 찾아올 수 있는 애가 룩업이 됩니다 이런 애가 있다 자 인다이렉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앞에서 우리 CPU에 대한 내용 배우면서 간접 조소 지정 방식이라는 걸 간단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애를 가지고 싶어요 i61에 있는 애를 가지고 싶어요 그럴 때 여기에 i61이라고 하는 쉘을 넣고요 여기다가 인다이렉트 인다이렉트 잘 쓰는 함수는 아니에요 이렇게 찍어주게 되면 이 i61에 있는 애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를 i 뭘로 바꿔볼까 i60으로 바꿔주게 되면 60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한번 반환해서 간접 조소 지정 방식처럼 얘를 가져올 수 있는 애를 우리가 인다이렉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글자로도 좀 알아야 되니까 카운트 a는 범위 안에 있는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 기호 모두 세워서 개수 표시하고요 룩업은 범위 1에서 찾을 값을 범위 2에서 그 같은 애를 데이터를 반환 가지고 오는 애를 이야기하는 거고 인다이렉트는 수식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서 수식 안내는 쉘에 대한 참조를 변경한다 그래서 조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참조라고 하는 게 주소거든 쉘 주소를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반환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CRT 단말기라고 하는 거는 모니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니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료 처리 기기 하는데 어 선생님 워드 프로세서가 또 나왔는데요 아 조금 앞에서 나왔던 거는 한글 워드 프로세서 같은 애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얘는 예전에 타자기 다음에 워드 프로세서라고 하는 기능만 하는 즉 단어 처리만 가능한 그런 기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사용하지 않죠 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에는 본체, 입출력 장치, 기억 장치 이런 애가 있었고 자 사무용 컴퓨터 여러분들 오피스 컴퓨터라고 해서 여러분들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애를 우리 사무용 컴퓨터라고 하죠 주로 사무처리에 사용되고 하드웨어미 소프트웨어가 사무처리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대 근데 요즘에는 범용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퍼스널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그게 다 사무용 컴퓨터가 되잖아요 게임할 땐 게임용 컴퓨터가 되기도 하고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죠 하드웨어미 소프트웨어가 사무처리에 적합하도록 돼 있고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해서 연결돼 있고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고 저장 기능을 활용한 전자우편, 전자파일링, 스케줄 관리를 수행할 수가 있대요 사용이 편리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를 도모할 수 있대요 개인용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 뭔지 아시죠? 설명 안 드려도 됩니다 워크스테이션은 약간 성능이 좋은 PC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정도에서 쓸 수 있는 애를 우리가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워낙 요즘에는 PC가 퍼스널 컴퓨터 성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없어졌죠 여러분들 반지의 제왕 1 아시죠? 그거 할 때는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영화를 만들 때 3D 그래픽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그 제작사에서 워크스테이션 컴퓨터를 300대인가 30대인가 3으로 시작하는 대수만큼 연결을 해서 그래픽 처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일반 PC보다는 좀 고성능의 컴퓨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CPU가 요즘에는 제가 한참 20대 초반에는 듀얼 CPU라고 해서 아예 CPU를 2개 박는 경우가 있었어요 요즘엔 듀얼 코어라고 나오죠 그래서 CPU를 당시만 해도 메인보드에다가 CPU를 여러 개를 이렇게 박았거든요 쿼드 이렇게 해가지고 메인보드에 소켓이 4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코어 자체를 CPU 하나에다가 박아가지고 옥타코어 8개까지 하고 요즘엔 헥사코어까지 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넣어버리니까 어때요 굳이 CPU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버스로 연결해서 성능을 낮추는 것보다는 CPU 하나에 넣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근데 워크스테이션은 요즘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쿼드코어 CPU를 2개 4개까지도 달 수 있는 보드가 있어요 고성능 컴퓨터죠 CPU의 사용량이 많아지는 그런 데이터 처리의 사용량을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한다 그냥 그 정도 기억하고 계세요 얘는 필수 기능이 나옵니다 고도의 맨 머신 인터페이스, 고도의 연산, 화상처리, 파일링 및 메일링, 네트워크 기능 등을 가지고 있대요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장치 AVR, UPS, CVCF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 기억에는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각 학교에 컴퓨터실이라는 게 생기고 당시에 8비트 컴퓨터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이가 뽀록이 자꾸 나는데 아무튼 그랬거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전국 중학교에 컴퓨터실이 생겼어요 8비트, 팩 꽂는 거, 겜보이 이게 생겼어요 그때 당시에 딱 키면 베이직 이렇게 되고 했던 게 있었는데 그때 저희 컴퓨터실에 AVR과 CVCF와 UPS가 다 있었어요 그때는 상식을 잘 모르는 거죠 우리나라 전력기 구조가 굉장히 좋았는데 AVR이라는 건 뭐냐면 자동 전압 조정 장치예요 그래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전기를 먹고 크다 보니까 전압의 차이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슈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얘가 꼭 필요합니다 약간의 오차만 있어도 안 되는 이런 경우에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AVR이에요 UPS는 전원이 나갔을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컴퓨터실에서 UPS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때 당시에 UPS가 몇 천만 원씩 했는데 AVR도 마찬가지로 예산당비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있었어요 UPS라고 하는 거는 전원이 딱 꺼졌을 때 계속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컴퓨터실에서 연습하다가 전원 나가면 어때요 올라가자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랬었고 CVCF는 얘는 AVRL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된 형태예요 그래서 Constant Voltage, Constant Frequency 우리나라 전기 주파수가 몇 헤르치죠? 60 헤르치입니다 일본은요? 50 헤르치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참 소니가 유명할 때 지금은 삼성이 전 세계를 평정하고 LG가 전 세계를 평정하고 하지만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소니 하면 어마어마하게 알아줬어요 근데 소니 제품을 가지고 오면 얘는 60 헤르치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도 소니 TV가 있었어요 아버님이 어떤 분한테 돈을 빌려 드렸는데 그분이 용산에서 밀수해가지고 소니 제품 팔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갚을 수가 없어서 TV로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금방 고장나요 왜냐하면 헤르치가 달라가지고 수리하려면 또 많이 들고 버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런 문제가 만약에 컴퓨터에도 생기게 되면 헤르치에 따라서 클럭퍼스에 따라서 얘네가 계산 결과가 오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를 일정하게 해주는 애가 바로 CVCF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요즘에 전기망이 너무 잘 돼 있어서 필요 없어 정전도 안 되고 볼테지도 정확하게 딱 들어옵니다 223 볼테 딱 들어와요 헤르치도 60 헤르치 혹은 59.9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일반적인 쓰지 않고요 슈퍼컴퓨터에서 일기예보를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우주선을 발사한다든지 이럴 때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주선 발사하는데 0.00000000000 2회 차이만 나도 우주선이 달날라라 안 가고 화성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땐 필요하다는 거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정한 전압을 유저시켜 주면서 순간 정전을 대비해서 배터리 장치 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입니다 다음 중 사무처리 기기와 거리가 먼 것은 사무용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 팩시밀리 개인용 컴퓨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팩시밀리는 자료 처리가 아니라 자료 전송 기기죠 사무자동화 기기의 통합을 촉진시킨 직접적인 것은 뭘까요? 바로 근거리 통신망이죠 사무자동화 기기 선정 시 또는 도입 시에 고려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워드 프로세서, 퍼스널 컴퓨터 등의 기기를 최우선적으로 도입한다 이거예요? 아니죠 필요에 의한 걸 가장 먼저 효과가 가장 큰 걸 먼저 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잘못된 거죠 여기까지 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10장도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